가장 좋아했던 원픽은 누구였어 그 중인? 원픽은 누구였어 그 중인? 유나였어. 어? 뭔가 막힌다. 안녕? 우리는 순정만화에서 막 튀어나왔고 에서 전학 온? 유나? 저거 좀 봐야들. 너 박정비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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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순정만화. 유나는 순정만화에서 나온 것 같은데 정민이는 만화빵 주인 아니야? 다른 느낌인데. 그렇게 봐줘서 고마워. 나는 잘 그릴 것 같은데. 유나야. 아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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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억해? 아오. 어디서 많이 들어본 적인데? 아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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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houghts 자기골이 돼 이거 잘한다 유아 살짝 합브레스 된다 오늘 필을 담아서 해봤어 고맙다 앉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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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아르스 runway 전화 신청서인 유나 박정민 난 highs calumpet야 계 Hai 유나의 이력은 뭐야 이게 연타석 홈런? 너 뭐 야구? 너 옛날 9회 말 2회 말인가 그 드라마 과자 봤어? 맞아 9회 말 투하원 씨라는 드라마로 데뷔했어. 2형이었잖아? 김희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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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희철아! 왜 왜 9회 말 2형? 김희철아! 왜 왜 왜? 뭐 설정으로 모르고 잘한 거니 진짜 몰랐어 하는 소리니. 뭐가 있었어? 김희철아 김희철아! 맙소사? 공조로 힛따로 힛따로 쳤잖아. 그리고 연타가서 엑스트라 힛따로 쳤잖아. 그래서 연타석런이야. 우와. 호동이 공조 영화가 어떤 영화야? 어떤 영화야? 공조 축구 영화야? 공조. 생일 먹기 좋아야 돼. 433 인간 시스템으로 해가지고. 아니 근데 유나가 나가는 영화마다 다 잘되잖아. 천만 가까이 찍었어. 이결이 뭐야? 작품성. 상대 배우도 너가 고른다며. 이제 박정민 씨랑 꼭 맞춰오겠어요. 눈이 딱 있는 거야? 아니 지금 이 기저귀 세 번째인데 다행히 감사하게도 너무 성적이 좋았어서 감사하게도라는 표현은 빼자. 너가 잘한 건데. 나도 좀 잘한 거 같고. 아니 근데 시나리오 고르는 비결이 있어. 아니 그냥 내가 그냥 딱 마음에 꽂히거나 하고 싶다라는 생각이 드는 걸 하는데. 내가 소녀시대 정말 광팬이었거든. 군대 있을 때 데뷔를 해가지고. 소녀시대 나오는 곡 가요 프로그램 할 그 시기에는. 막사에서 그 뒤에서 족구도 안 하고 농구도 안 하고 조용했어. 맞아 맞아. 그러다가 소녀시대 딱 나오면 막사 전체가 흔들렸어. 야! 이러면서 완전 궁통력일 때. 소녀시대 나오는. 우리는 그 기상나팔도 소녀시대 노래였어. 진짜? 이거 아니었어? 다시 만난 세계에서 나오고 태현みたい 소녀시대와 함께 하루를 시작했어. 정민이 그 당시에 소녀시대 좋아했을 때. 그 중에 가장 좋아했던 원픽은 누구였어 그중에? 원픽은 누구였어 그중에? 유나였어. 연기를 잘해줘 마음은 못 줍니다. 솔직하게. 솔직하게 해주시고! 1팩은 유나고, 두 번째, 두 번째. 당연히 나도 유나 제일 좋아하지, 두 번째. 태연, 태연 씨 좋아했지. 아 그럼 태연이네. 그치, 두 번째가 첫 번째인가. 아니 나도 유나 정말 좋아했어. 아니 아까 만약의 얘기도 또 하고. 굳이 만약에, 행군할 때 노래를 내가 바보가 나서 이렇게 총 들리는 거. 아니야 근데 엄청 엄청 좋아해졌어. 현장에서도 많이 챙겨주고. 아니 그러면 유나는 반대로 조정석 대 박정민. 어? 야 이거! 아 이거 어떻게? 힘들다. 과연. 과연. 박정민이지. 왜? 왜? 난 현재에 충실하고 있어. 아 그렇지. 아 그렇지. 아 그렇지. 현재 내 눈앞에 뜨잖아. 아 그럼. 조정석이. 한 번 더 돼보겠어. 그치 그치 그치. 여기서 케미를 깰 필요가 없지. 그때 그 세연이도. 그때 고경표와. 경표가 나왔어. 신분이 가장 아름다운 아티스트에서 윤화 뽑았지. 윤화 뽑았잖아. 가장 예쁜 유네인 1위로 윤화는. 그때는 서현이를 보기 전이었어. 서현이를 보기 전이었고 지금은 서현이. 그리고 이제 서현이를 보자마자. 신물로 서현이를 보자마자 윤화가 17위로 밀렸다고 그러는 거야. 아 유네인은 저희 17위로 밀렸다고. 1위가 서현이 1위가 태연 중이고 4년이 아니라 소원 체계가 다 바뀌어버린 거야. 너무 흘려오네. 자 그럼 내가 퀴즈로 또 내볼게. 내가 정민이한테 진짜 고마웠던 적이 있는데 그게 언제일까? 정답. 촬영장에서 유나가 지갑이나 이런 거를 몰래 슬쩍 하다가 걸렸어. 정민이한테. 눈 감아줬어. 어, 눈 감아줬어. 유나야 밥만 줘. 틀렸어. 밥만 줘. 아 이런 식의 접근. 일단 먼저 좀 짧은 걸로 하나 가볼게. 네. 유나가 이제 속눈썹이 갑자기 떨어져가지고 급하게 없는데 아 이거 어떡하지 어떡하지 하고 있는데 갑자기 박정민이 가방에서 유나야 이거 써. 수줍게, 수줍게 속눈썹을 건넸어. 틀렸어. 정민이는 평소에 되게 사소한 것까지 신경 써주는 스타일이야. 사소한 거. 둘이 눈물을 흘리는 씬인데 근데 왜 네가 눈물이 나와야 돼. 네가 눈물이 안 나올 때가 있잖아. 근데 그게 너무 속상하잖아. 정민이가 자기 파트가 아닌데 정민이가 울어줬어. 감정을 잡을 수 있게. 그래서 그게 너무 고마워. 난 그것도 배우한테 들었거든. 조금 비슷해. 조금 비슷하다면 그 과정도 좋지만 그 어떤 시점을 그 앞으로 당겨보는 게 어떨. 어떻게 되겠는데. 시나리오가 유나는 마음에 들었던 거야. 마음에 들었어. 그래서 이제 출연을 결심하고 있는데 그 순간 정민이가 연락이 왔어. 기다리라 내가 계약을 내가 해줄게. 그리고 유나에게 업계의 최고 대응을 해주겠다. 하면서 백지수패를 제시를 했어. 그래서 유나가 너무 그 마음이 자기는 백지수패를 받아서 실패했거든. 근데 자기는 실패했지만 유나의 백지수패를 선사시켜준 거야. 그런 정답 어떨까? 이게 매주 발전하네. 매주 업그레이드가 돼. 이번 주에 나온 거야. 촬영 전에 정민이가 나한테 뭘 보내줬는데 이게 정말 큰 도움이 됐어. 간이역이니까 기차와 친근감 높기라고 옥동자 대응이 오지. 지금 상대, 상대의 여차가. 정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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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촬영 전에 유나가 속이 안 좋아서 화장실에 가서 볼일을 보고 있었는데 휴지가 없었던 거야. 항상 화장실로 가는 것 같아. 근데 정민이가 무심하게 와이셔츠를 탁 버려서 탁 보내줬어. 뭐를? 자기 와이셔츠. 이렇게. 휴지가 없어서? 딱. 틀렸어. 딱 던지면서? 마음껏 써. 무심해, 무심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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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틀렸어. 그런 조건 할 때는 어떤 용기를 뵈냐. 그 조건. 그 기바람 조건. 하군이 있는 거니? 그런 용기를 리필을 받나요? 신박한 조건. 세계 최고야. 정민이가 뭘 보내줬어? 유나가 뭘 보냈을까? 슬프게 울어야 되는 이제 촬영 발전이었어. 정민이가 눈물 흘리는데 도움이 되라고 굉장히 슬픈 영상을 너한테 보내준 거야. 다 왔는데 영상은 아니야. 영상이야. 영상 아니면 저거밖에 없지. 음악. 진짜 세상 슬픈 음악을 유나한테 보내준 거야. 그래서 유나가 그걸 듣자마자 감정이 싹 잡혀가지고 눈물이 뚝뚝 떨어진 거지. 세상 슬픈 노래들. 정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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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답이야. 음악을 보내줬다고. 세상이 제일 슬퍼. 슬픈 음악이 뭐고. 슬픈 상황이라는 거다. 상황이 어떤 상황이었어? 그때 내가 라희라는 역할이고 중경이라는 역할인데 라희야? 라희. 성이 뭐야? 도는 아니지? 송라희. 다행이다. 도였으면 피할 뻔하네. 도라희. 유나. 입에서 그걸 말하지 마. 오케이 오케이. 그래서 라희랑 중경이가 내가 중경이를 기다리다가 바람 맞아서 헤어지는 씬이 있었어. 정민이가 나한테 그날 노래를 하나로 보내줬어. 그래서 이걸 왜 갑자기 보내주지? 라는 생각을 했는데 본인이 가지 않는 그 촬영에 감정 잡는 데 도움이 되라고 그 중경이의 마음 같은 그런 노래를 보내주더라고 그래서 내가 그날 하루 중에 그걸 들으면서 감정이 좀 많이 생겼어. 맞춰보자. 맞춰보자. 정민이면 김정민이 형. 한 장만 얘기해줘. 첫 소절만 딱 얘기해줘. 맞출게.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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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데 서재훈이 부른 버전이야.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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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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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이 많은데. 잃어버려요. 재수 불러야지 정답! 사모르파티 이거 김현우 선배님 노래야 김현우? 응 감사합니다 사랑이 멋지다 한 번도 해주세요 한 번도 해주세요 혼자 싸우는 마음에 지쳐서 숨어버려 뒤 노래 진짜 좋다 정민이 근데 이 노래 왜 보낸 거야? 이 노래가 딱 내가 그때 그냥 정준경이라는 인물이 하고 싶었던 말을 가장 비슷하게 해주는 혹시 정민이가 유나한테 하고 싶었던 말 그건 아니야 사람일이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어떤 가사의 부분이 어떤 마음에 와 닿았을까? 이게 약간 준경이의 마음으로 말하는 것 같이 느껴져서 나도 그걸 감정 잡는 데에 되게 도움이 많이 되더라고 그래서 고마웠어 배려가 되게 많아 뭐 밤 촬영에 산속이어서 좀 춥고 그럴 때가 있어서 온도차가 많이 날 때가 있었는데 그럴 때 스태프들이 춥다 그러면 본인 패딩도 벗어주고 본인은 그냥 입고 누구도 그랬을 거예요 우리 같았어도 그랬을까? 그랬어 안 벗어서 추워하고 있는데 이 사투리 연기하고 그럴 때도 본인이 알게 된 그런 자료들 같은 것도 미리 다 공유를 같이 해주고 공유해야지 같이 이제 연기에 호흡하려면 많은 건데 진짜 배려를 얘기해줘봐 그건 당연히 호흡해야지 진짜 배려 하나 얘기해줘 유나야 유나가 갑자기 어느 날 갑자기 똑똑똑 소리가 나는 거야 근데 이렇게 봤더니 문꼬리에다가 내가 캐릭터 펭수를 되게 좋아하거든 펭수 그냥 지나가다 보여서 샀다면서 펭수 수건 세트를 탁 걸어놓고 갔어 오다 주웠어 오다 주웠어 오다 주웠어 되게 고마웠지 그러면 이렇게 정이 들면 마무리될 때라고 눈물이 펑펑 흘리겠네 유나가 많이 울었지 나 진짜 마지막 촬영 많이 울었어 유로 써 왜냐면 이 전체 기적 촬영할 때 내가 앞부분에 먼저 끝난 상태였거든 그래서 내가 끝날 때 정민이가 나한테 선물을 줬어 선물이랑 편지랑 같이 해서 마지막 촬영 날 딱 나를 준 거야 너무 감동을 받았어 그래서 그 선물과 편지를 보고 눈물이 너무 나서 엉엉 울면서 그 다음 씬을 찍었던 기억이 있어 편지는 영국으로부터 시작된 편지인가? 그쵸 그거 7명한테 보내느라 썼네 그 편지에 그냥 어